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보금 13장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리하여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오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예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예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누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누가 보금 후반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어떤 사건으로 오늘 누가 보금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 제사드리는 현장에서 짐승이 받쳐져야 될 그 재단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런 너무나 끔찍한 일을 예수님께 전하러 온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하러 왔을 때 빌라도의 로마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갈릴리 유대인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던 아주 극렬한 민족주의 성향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종종 로마의 정권에 반대해서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로마 군이 강제로 투입이 돼서 무력으로 진압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학살당하는 일들이 덜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일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대답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잘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갈릴리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영 엉뚱해 보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한 그 보고해 준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죽은 갈릴리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또 한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실로함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아래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변을 당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의 성벽 외곽을 이렇게 감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초소 같은 곳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아무 준비가 없던 18명의 아주 무고한 사람들이 그 실로함 망대가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역시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께 저지른 큰 죄가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러운 참변을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멸망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하게 되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나라 안에 불이한 어떤 사고 아니면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입양되었던 정인이가 정말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탔던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가져야 될 성숙한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첫 번째 이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러한 불이한 세상 속에서 사는 나 자신은 그러한 불이와 죄에 대하여 완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불이한 일들 온간 악한 일들 재난이나 끔찍한 사건 사고를 마주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일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인가 내가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일에 대하여 나에게는 주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이 정말 회개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6절과 9절까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느 한 주인이 관리인에게 무화과 나무를 심게 하고 그것을 잘 자라도록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우리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회개한 분명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다면 그 죄를 미워하고 이제 그 죄를 멀리하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매여 살지 않는 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진리가 되신다고 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중심에 와 계셔서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굽은 채로 산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구원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야 완전한 치유를 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본 한 회당장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 안식일에 당신이 병고치는 일을 하였으니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책망하세요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는 그 책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치유와 구원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지만 이 회당장은 겉모습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그 속사람은 이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의 모습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요 회개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자의 삶인지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복음이 신겨져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와 누룩은 보기에 아주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뿌려지고 심겨졌을 때 그것이 닿는 곳마다 엄청난 영향력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면 우리의 꿈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길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 없는 삶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바뀌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이죠 어느 해 목사 부부 수련회였습니다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선한 목적 교회에 와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록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무엇이 변화됐을까 그리고 쓴 것이 제 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선한 목적 교회에 와서 뭐가 변화되었을까 내 꿈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안에 일어난 정말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참 정말 바른 길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길이겠다 내 것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생각해 보니 엄청난 내 안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내 꿈이 사라졌다는 것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은 어찌 보면 힘든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기에 죽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써 싸워나가야 될 그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기저기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을까요? 뭐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구하여도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것, 모태신앙으로 생활한 것 어떤 사역 경험이 있는 곳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이켜 회개한 분명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뭐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끔찍한 사고로 죽음을 맞은 이가 비참한 자가 아니고 복음을 들었다 하면서도 아무런 삶에 변화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18년 동안 귀신들였던 여인보다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갔던 그리고 여전히 은밀한 죄에 매여 살았던 그 종교 지도자가 더 비할 수 없이 비참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두 달간 안식어를 은혜중에 보내고 마무리할 즈음에 중학교에 들어간 큰 아이에게 제가 차에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이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빠가 잘 아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일이 많으면 좋겠네 그러면 아빠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적을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예민해지거나 화내지 않을 거니까 안식을 두 달을 가족들과 온전히 보내며 함께 지내다 보니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갔어도 될 일을 유난히 예민하게 아이들에게 반응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마음이 크게 섭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마음의 큰 상암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 고백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섭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 아이에게 분을 낸 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준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꽤 여러 번 설교하는 자리에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고백에 저 자신을 보게 되었고 회개했다고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는 마음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웠고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의 사역의 목표가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목표를 잡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화내지 않는 아빠와 남편이 되자 그것이 2021년 김은창 목사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역자가 된다고 한들 저의 속사람이 진정 크리스도에 변화된 증거를 가지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이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구나 하는 증거를 보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했던 외식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닮은 아빠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자주 놀아주면 될까 친절한 말투를 유지하면 될까 좋은 선물을 주기적으로 사주면 될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속사람이 변화된 진정한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주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변화된 삶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우리 삶 전체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사실 좀 무거운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정말 불과 같은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진실한 기도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3절과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계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진정으로 회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불이한 일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정죄하는 자의 편에 그저 서 있지 않고 진정으로 나 자신이 이 불이함과 죄에서 회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를 만났고 오늘 주님이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실 때 이 땅의 죄악과 불이함과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사건과 사고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회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회계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하나님 정말로 안타까운 이 현실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조롱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로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하며 회계할 수 있는 간절한 회계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참된 회계로 주님 앞에 서는 자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회계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실 때 참된 회계자로 하나님 아버지 섰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8절 21절까지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전체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 복음 하나님 능력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곳곳에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회계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하고 알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써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 주님의 성품 닮은 자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계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더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의 길을 눈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님 예수 믿고도 편안한 길 안일한 길만 찾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면 좁은 문이라도 담대히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오늘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하나님 그것이 협소하고 좁은 문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주님 닮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오니 주께서 인정하여 하나님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과 뵙기도 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안일한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길에 순종하여 반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안아가게 하여 주님을 dividingcha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